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봉입니다. 오늘은 매주 난초여행 정규 방송입니다. 오늘 저번에 한 회차를 빠트려 먹고 한 회차를 빠트려 먹고 이랬는데 오늘 정확하게 64회 사회난초여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주동안 또 잘 계셨죠. 감기 별일 없으시고. 아무쪼록 이제 따뜻한 봄이 돼 가지고 조금 덜 하겠죠. 바깥으로 야외로 많이 다니니까 그래도 아무튼 이게 감기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아마 안걸리는게 상쾌기면 언젠가는 또 걸려야 되는게 여기에 고질적인 감기 형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감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기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임하시고 또 한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즐거운 난초여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얼마전에 판매했던 네스트 무늬종 다들 예쁘게 꽃이 피었죠. 그죠 아 부양이 멋지게 이렇게 데미를 장식을 합니다. 항상 음 이렇게 꽃은 예쁜 꽃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하게 그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올해도 또 저희들이 온실을 많이 넓힙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확장을 지금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어 덴드로의 몸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보다 더 어 보다 더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확장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그렇게 어 조금 더 알차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저희들이 아필리엄 얼마전에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했죠 아필리엄을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필리엄을 구별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아필리엄 알바입니다. 아필리엄 알바에는 알바는 극히 진짜 우리나라야 그 극히 흔한 종이 아니고 굉장히 안 있습니까 구하기 힘든 품종이에요. 이게 알바 개체들은 조금 다른 거 하고는 조금 틀려 가지고 굉장히 가늘게 안 있습니까 탄생한 아이예요. 그리고 어 저희들이 부양에서 이제 선보이던 거 아필리엄 안 있습니까 원종에서 아주 진한 새 이 아이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원종 하고 또 하나를 저희 보시면은 아필리엄 아필리엄 여기에 꽃이 약간 예쁘게 피했던 아이들 하나 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분들은 여기에 선뜻 구분이 안 갈 거에요. 구분이 안 가 가지고 어 저희들이 참 보기 안타까워 가지고 지난해에도 이제 방송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 음 어 오랫동안 아 있습니까 여기 한 품종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 선배돼 가지고 계속 이래가 갔던 전형적인 두께가 두진 두께 두진 아필리엄 하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꽃 색깔 하고는 극기의 일방과 하고 여기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차이가 차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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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꽃이 조금 크고 그런데 이제 꽃대서 안에서 보면은 요 꽃잎에 닙의 아랫부분에 쳐다보면은 이게 아예 리스처럼 찢어져 들어갑니다. 찢어 들어가는 거 요거하고 대공 굵기가 가는 거 요거는 이제 교배종 그죠 아필리엄 하고 노디게시 하고 교배를 시켜 가지고 이름이 보헤미안 랩소디 라고 안쓰면 이름이 따로 있는 거에요. 이거는 교배종 입니다. 교배를 해 가지고 뭐 물론 뭐 속한 교배종이기 때문에 교배종이라도 안 있습니까 어떻게 뭐 꽃만 이쁘면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교배종인지 원종인지는 알고 이제 이래 가지고 키우시고 재배를 하셔야 되는 거에요. 이걸 판매 하시는 분도 이게 교배종인지 원종인지 아예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나중에 이제 또 구입하신 그 매니아 분들도 실망을 들어갈 거고 다른 분한테 또 전해 가지고 꽃들 전해 가지고 선물을 할 때도 아예 있습니까 그죠 이 교배종인지 원종인지 정확하게 해야 그 이미지 손상이 들어갈 겁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거는 요걸 해 가지고 그 하세 그 잘 하시길 그 구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부양이나 보면 닙 끝이 안 있습니까. 크게 깔끔한 선명도가 깔끔한 거에요. 어 요거는 닙 끝이 많이 안 있으면 노디게시를 피를 많이 닮아 가지고 많이 이제 우글거리죠. 그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필름하고 노디게시하고 두 개의 교배를 시켜 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고 하지 마시고 요거는 알바에요 알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양에서 이렇게 선별했던 진화색이고 요거는 교배종이고 그리고 이제 부양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꽃이 피어날 때 보통 이렇게 피어납니다. 부양에서 원종들이 이 색을 피어 가지고 요렇게 색깔이 돌아갑니다. 요렇게 색깔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양에 이제 우리 판매 방송을 하고 나서 아니십니까 요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색깔이 돌아가진 않고 요렇게 약간 노림빛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요런 것도 자연개체에서 요렇게 이제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 이제 종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양에서 부양에서 선별했던 아니십니까 그거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요게 아직까지 몇 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은 지금 꽃이 피는 거에요. 그 몇 개가 있으니까 따로 아니십니까 010 3661에 6962로 해가지고 주문을 주문을 해 놓으면 한 몇 개 있을 거에요. 한 몇 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통화가 안되고 내일부터 아니십니까. 내일부터 아니십니까 통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따로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는 오늘 방송 하시면 안되고 내일부터 주문을 하시면 이래가지고 주문이 이루어질 거에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요 원종들 하고 교배종들 하고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어나고 계속 부양은 끝없이 하겠습니까. 그죠. 꽃들은 피어납니다. 아 여기에 아 또 착각하실거에요. 요거는 이게 잔노렌스텐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뿌리물염에 또 교배를 시켜 가지고 잔노렌스텐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요 아이들은 좀 귀하죠. 아직까지 그렇게 보급형은 아니고 조금 있으면은 그냥 막 쏟아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불쌍합니다. 여기는 밑에서 빛도 제대로 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꽃들이 산바라게 피어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희 아노스몸 터치오브글레스 하겠습니까. 여기도 요거는 한 제가 한 3년 전에 있습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벌볼 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은 이제 꽃은 거의 이제 하나하나 아니습니까. 이제 씨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아니 있습니까. 다른 지금부터 또 다른 이제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죠. 아 여기에 이제 이래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가 조금 화려하게 많이 피는 종이 있네요. 요거는 제가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판매를 저희들이 안하고 요거는 한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드게시 피가 들어가게 되면 꽃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그렇게 이제 피고 지나갈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요 이제 과섭고 이런 것도 이제 어제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기 되면 조만간에 꽃 소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 난초여행 64회차 방송은 올해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올해는 데드롱이며 덴드로를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간혹 아니십니까. 워크리아나도 워크리아나 노빌리오 카틀리아도 이제 그 가면서 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실생을 해 가지고 그 유모들을 많이 이제 뽑아 냈습니다. 뽑아내고 유분을 키울 수 있는 온실을 따로 짓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지어 가지고 고기는 일반인 통제를 통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만 이래 가지고 저희 부양 이름만 거기에 들어가서 재배를 해 가지고 꽃이 피면은 저희들이 바깥에 일반 그걸 해 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 보충하고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우리 부양에서 이래 가지고 그 프리물륨 보충은 아주 색이 맑고 아니십니까. 닙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핍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야생 채집을 한 걸 중국이나 네팔 쪽에 저쪽에 북인도 자치주의 시킴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원종 오리지널만 제가 이래 가지고 조금 자꾸 촉번씩 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재배를 했기 때문에 요즘 나중에 저쪽에 뒤에 가서 보면 무리하게 교배를 섞여 있으니까 안에 있는데 노란색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어져 가지고 좀 보면 사람들이 일반분들이 하시는 말씀 계란후라이 라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칭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구매하셔 가지고 팜타임의 판매자 분한테 원종인지 아닌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니겠습니까. 구매를 해 가지고 구매 하시는 것 때문에 나중에 두 번 세 번 구매를 안하고 딱 그런 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 여기 단봉은 거의 올해는 막을 내리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올해 단봉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애가 탑니다. 저희들은 이때 제가 보통 요걸 거의 한 5년을 걸쳐서 수집해 가지고 못 왔는데 1년에 한방이 아니었습니까. 다 빠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도 후터니가 아주 이쁜 종이 하나 있네. 부터가 있네. 중간중간에 아니었습니까. 후터니가 부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이래 가지고 내일 아니었습니까. 그죠. 366일에 010 6962로 전화해서 하셔가지고 이런 거 분양 받으시면 될 거예요. 받으시면 예쁜 꽃 아니었습니까. 감상하도록 감상하겠습니다. 딱 받아 봐다가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꽃이고 다 저희들이 꽃은 이래 가지고 뭉퉁뭉퉁 다 자라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군대 아니었습니까. 그래 꽃이 피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참 여기도 여기 아래로 있습니까. 여기에 시경섭국이 시경섭국이 아니었습니까.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시공식도 예쁘게 피나 애들은 저희 집에서 다 빠져 버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시경섭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 부양에서 특별 관리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다른 외지로 빼지 않고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여기서 예쁘게 길러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예쁘게 길러 가지고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있으면 내년에 판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크리스탈리움 정모 섭국입니다. 저희 이제 이것도 저희 이쪽에서만 이런게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이 자라지 잘 키우지를 못하는 못하시는 분들이 왜 부양이는 되는데 아니었습니까. 다른데 저희들은 왜 안 될까 이를 묻는데 제가 항상 그러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신화가 자라올 때는 되돌이기면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고 이 엄마들이 엄마가 하나가 희생이 되면서 아니었습니까. 신화 키우고 꽃 키우고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되돌이기면 봄비가 내리는 날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시면 될 거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회수가 아니었습니까. 아마 2-3일 내 한 번씩 물을 주니까 아니었습니까. 신화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골뱅이 들어 가지고 아예 자라지는 못하는데 제발 제가 키웠던 아니었습니까. 노하우를 전술을 해 드리는데 그 방법을 아니었습니까. 참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번에 방송을 하면 내년에는 또 덴드로 방송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아니었습니까. 그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개를 안가라면 분족을 한 개 하셔도 제가 기르는 방법들을 한번 길러봐보세요. 탁월한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러지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분들이 그 안에 화분 속에서 길러가지고 우리나라 환엽이나 분재를 많이 길렸기 때문에 꽃을 물을 많이 주는 방법을 택한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난이라는 생수 나무에 착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조그만한 부작에서 이렇게 큰 덩치를 이루어 가지고 삽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물을 안 저고 12월달부터 지금까지 물을 안 줬습니다. 여기에 안 주셨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못 해 드리겠지만 3월달까지는 저는 부양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물을 안 줬습니다. 안 줬기 때문에 저희 부양에서 난초를 구매를 해 가지고 사서 해 가지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난초가 물을 안 줬는데 죽었다 그랬다면 제가 반품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받아보면은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미수고기 한참 이제 저희들이 꽃망울을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있으면 꽃 잔치가 될 거에요. 그때 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고 저희 원칙대로 저희 오시는 분한테 제가 항상 욕하는 노디게시 노디게시 항상 오시는 분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려요. 난초를 제일 잘 기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착형 난초는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요. 6월달 이후 넘어서면 물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물을 줄이시면 물을 완전히 끊어 버리고 두 번째 뭔가 안 되면 집에 아니 있습니까 이 섯불이 그죠 섯불이 주는 아니 있습니까 그 기구를 없애야 됩니다. 그 기구가 있으면 자꾸 습관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그 기구를 없애야 되고 또 네 번째 아 세 번째 가위를 집에 없애야 됩니다. 그 뒤에 빼게 꽃이 지고 난 거 아니 있습니까 그걸 잘라 버리기 때문에 계속 세력이 떨어지겠는데 그거는 말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니 있습니까 말라 죽은 줄기만 잘라 내면 됩니다. 잎이 떨어졌다고 죽은 거 아닙니다.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오스모코트 영양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 네 가지만 없애 가지고 물을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씩 주는 것들면 꽃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야 야 여기 꽃 붙은 거 한번 봐 보세요. 그죠 야 많이 붙었다 나중에 이 꽃 풀면은 저희들이 딱 한번 올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왈데아눔입니다. 저희 부양에는 이게 금체들이 한 그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두 개를 이제 모아 징기를 했는데 색깔이 한번 봐 보세요. 전혀 전혀 다르죠. 저희들이 이렇게 끝만 살짝 살짝 찢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약간 드는 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딱 선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양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봐 보세요. 그죠 아 여기에 보시면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물룸 알바입니다. 알바에 저희 부양에도 4개 있습니다. 4개 있어 가지고 요거는 올해 조금 더 정식을 해 가지고 많이 이제 길런 상태에서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여기 풀잘룸 세미알바 아따 많이 피했다. 그죠 풀잘룸 세미알바 옆에 서니까 향 좋습니다. 풀잘룸 세미알바도 여름에 지난 12월 달부터 3월 1일까지 물주면 안 됩니다. 그때도 3월 1일도 빨랐는가 있으면 꽃눈이 다 잎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과로 붙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또 따 가지고 번식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에 어 금안일식이라고 품종 등록해 놔야 돼. 잘 자르고 있습니다. 요게 요거는 지금 시판해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주문하셔도 됩니다. 주문하셔도 되고 요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다 외국에서 더 히트를 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종자를 만들어가 많이 만들어도 이 조직 배양하시는 분들이 요걸 가지고 가 가지고 똥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의미 그 자기는 뭐 도위적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것도 없이 아니었으면 자기만 돈 벌면 된다는 남이 참 평생을 그 평생을 몸받쳐서 아니었으면 요거 하나를 건져냈는데 요거 한번더 딸랑 사가지고 조직 배양을 아니었으면 수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똥값을 만들어 버리는 게 조직 배양하는 사람들 그분들 그분들 그분들도 조금 이래 가지고 이 농사 지었는 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평생을 아니었습니까 몸받쳐서 이렇게 이룬 사업들인데 그죠 조금은 생각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품종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소비자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렴한 값으로 사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계속 복제 복제하는 것들은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은 없고 맨날 남이 할 거 아니었으면 뒤끈 벗겨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발전은 없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잘되는 거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 여기는 수왕가 썼고 우리 망고가 엄청나게 열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열었습니다. 망고 이런 거 보이시죠 저 위에 망고가 볼록볼록 했습니다. 줄줄 했습니다. 줄줄 했어요. 여기에 망고가 볼 수 아니었습니까 조금 많이 크네 볼에는 빠르네 그죠 이게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다 속아야 될 거는 다 속고 줄여 가지고 줄여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원래 한 100개 정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도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제가 망고 대접을 열면 익으면 대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망고 그죠 아 여기에 검체 보이시죠 부양검체는 확실히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볼록필름 아주 아주 안 있으면 또 이렇게 멋있는 꽃이 있습니다. 볼록필름 여기에 아르산음 세미알바 인데 여기 여기가 아르산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구입한 건데 요거는 그 직립을 해 가지고 여기 했는데 올해 우리 이번에 그 아르산음 팔 때 요 한 분이 받아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행정하셨을 거에요 제가 판매하고 나서 보다 판매하고 나서 보니까 어 제가 구입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이제 판매를 해 가지고 그죠 아무쪼록 잘 키우세요 어 핀들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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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라톰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부양에 부양에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여기에 내가 25년 전에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땅 한 덩어리에 붙여놨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주품 음 여기 금체보네 부양에 실제 진모습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꾸미고 그렇게 하지를 안하고 여기에 뭐 판매장 그냥 판매 농원에서 그냥 그대로 있던 거예요 여기에 수황화 섞고 한번 봐보세요 음 젠깃이 그죠 아따 많이 붙었다 곧 지금도 여기 저도 아직 곧 다 덜 피었습니다 덜 피고 어 저희들 항상 항상 제가 말씀드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되드러기면 원종극을 탈피를 안하고 자연 순수 순수성을 잃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방송할 순수 저희들이 파리시 옛날에 제가 이제 네팔 쪽으로 저리 이제 수집했던 파리시들이 아마 조금 조만간에 방송 될 거에요 너무 꽃이 어려 가지고 제가 이제 판매 방송을 띄우지는 못했는데 어 또 그것도 그러고 어 종합 캔디처럼 종합 캔디처럼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뭐 지난 방송에 판매를 못했던가 하고 이런걸 해가지고 쭉 복합적으로 할 거에요 어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이게 파리시 세미알바 어 부작에서 꽃이 이정도 놓았습니다 놓아가지고 이정도 되면은 어 배달이 가도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거는 판매 방송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쁜 꽃 아니습니까 뭐 잘 한번 이게 한번 받아 봐 보세요 저희들이 음 뭐 요거 키워 보시면은 아마 뭔가가 조금 다를 거에요 다르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 어 티커머 아주 작품성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예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 계속 어떤 나오고 있습니다 안우스문미 조금 인자 또 색깔이 다르죠 그죠 색깔이 다르고 어 요거는 터치오브글레스 하고 이런게 또 아직까지 그때 다 판매를 판매를 못해 못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어 다시 또 재방송 판매를 할 거에요 재방송 판매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안우스문미 샐러리 요거는 아노스문미 아노스문미 샐러리 요거는 아노스문미 늦게 나오면 요렇게 진해질거에요 진해져 가지고 어 지금 쟤도 물론 어 뭐 거의 올해 우리가 보촌하고 나오스하고 거의 다 있습니까 뭐 거의 매진이 다 된 상태에요 요기 또 하나 있습니까 요 최근에 판매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기 봐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나오스 프리문미는 나오스에요 요즘 이래 가지고 교비를 드레시켜 가지고 처음에 꽃이 필때는 전원식으로 피는데 이름도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올거에요 이렇게 꽃이 흐르멍뚱하게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교배종을 해가지고 지금은 태국이나 저런 데서 들어오는게 교배종 원종들은 거의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교배를 시켜가지고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만 부양은 개수가 있습니까 원종을 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아이도 요아이가 원래 쳐다보면 브리물리움이에요 브리물리움 보충인데 요거 이제 브리물리움하고 아필리움하고 아니습니까 교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낸건데 요아이도 조금만 있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안 있으면 꽃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이라 가지고 블리움 요거 이것보다 꽃은 많이 다른 길이는 많이 다른데 실패작이라 제가 봤을때는 실패작이에요 아 여기야 어쩌노 여기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 만발라 했는데 뭉탱이 이렇게 피었네요 여기도 저희 이제 빌리빈에서 수집했던 거 산에서 채집했던 종이에요 한 12년 전일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꽃은 만개가 되어 있고 요 일반 네스트 진한색 입니다 일반 네스트 진한색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알바 필요하신 분은 요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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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딥니까 노빌이 안 있습니까 막 느려져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 여기 안 부러졌네 요거 이런 것도 저희도 보면은 꽃에 쫙쫙쫙쫙쫙쫙쫙쫙 와 누가 안 께리 고 그렇게 돈이 안 달리고 누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젭사게 사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한번 어 방송ade 멋지게 안 있습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 구독 both 판매 구매를 해주시고 leaked 이렇게 판매 구매를 한게 한번 이것도 ikot 구급이라고 울음 거기 끝 꽃이 특이하고 조화맨은 안녕히 없습니까 한 개 한 개 저희도 자꾸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오늘날 이게 부양해서 이렇게 되고 어 했는데 여기에 꽃 많이 달았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꽃을 시켜주겠네요. 여기도 제가 이제 꽃 볼 수 있는 아노스몸 알바 입니다. 대주 하나 남겨주고 올해 아노스몸 알바는 거의 다 매진 했습니다. 저쪽에 작은 작은 쪽으로 몇 개가 있으면 남아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아무쪼록 올해도 부양의 많은 상품을 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후토니 이것도 필리핀에서 제가 수집한 건데 이것도 유일하게 채집은 우리 부양의 한 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 제가 판매 방송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띄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판매를 하고 나더만 제가 허전할 것 같아 가지고 판매 방송을 띄우지를 안 하고 요거는 한 개 두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공고라가 쭉 많이 나오네요. 아무쪼록 부양의 난초 여행은 끝없이 펼쳐질 테니까 저희들 믿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양은 부양은 곧 아마 우리 난초를 재배해 가지고 아마 최고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옆에 바로 옆에 또 온실을 확장을 할 거예요. 확장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확장하고 지금 임시로 급한대로 요거는 수리를 해 가지고 할 거고 여기에 임시로 지금 털을 닦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끝까지 안 있으면 다시 안 있으면 확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여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키우나 안 하는데 이게 묘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요리에 걸어 들어가면서 마칠까요. 요쪽 안으로 들어가고 요리 가면서 마쳐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올해 판매를 할 거 아니고 내년에 다 판매를 할 거예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꽃이 피도 개의치 않게 올해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단년에 이제 저희들이 수집해 오고 수입해 오가지고 꽃이 떨어지고 꽃이 뭉개지고 이런 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년간 무조건 1년 2년 순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항상 저희들이 이게 한번 봐보세요. 한 개가 한결같이 조그만한 굴피 얄팍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안하고 저희들은 오랫동안 반려식물이 살아남도록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유목에다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건재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켜가지고 아무쪼록 건강하게 아니겠습니까. 난 좀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부양해서 적극적으로 선두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이시죠. 님들레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양에 한 개 남겨두고 있고 여기 온시티엄도 무늬종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한 25년? 20년 전이에요. 20년, 25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산재 채집종을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기 시작한 거에요.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씨를 종자를 맺혀가지고 아침 농원에서 아침 농원에서 죽도 섞고 가고 요즘 한콕기라고 나오는 게 다 우리나라에서 실생인 거에요. 아침 농원 사장님 하이 등간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외화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난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분 사장님한테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64일째 난처여행도 여기서 즐거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롭게 건강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부양은 가족처럼 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